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독해 제2부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네, 기억하시죠? 동사를 배웠고요.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네, 일단 명사는요. 올 수 있는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또 동사에서 배운 것처럼요. 동사와 어울리는 명사를 찾아야겠죠. 내가 먹는다라는 동사가 있다면 뒤에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콜릿이 들어간다든지 밥이 들어간다든지 바나나라든지 그렇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수로로 주어지고 그 뒤가 빈칸이라면 빈칸은 동사 수로와 호응하는 목적어를 묻는 문제이다.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우리 단어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I how. I how는 명사로서 취미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에서 애호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애호, 나의 취미야 이런 얘기할 때 그 다음 we, we는 전치사로서 무엇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지앤샤, 검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유의 명사로서 음악, 지다우 계속 나오고 있는 어휘인데요. 지각하다 라는 뜻이고 거거, 형오빠, 장장, 자주 라는 부사고요. 바오뿐, 조깅하다, 달리기하다 다 쓸 수 있어요. 틴, 듣다 입니다. 그럼 이 어휘들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거거, 장장, 장, 이변, 바오뿐, 이변, 틴. 형이 혹은 오빠는 자주 이변, 에이, 이변, 비, 에이 하면서 동시에 삐하다 라는 뜻이에요. 달리기를 하면서 틴, 듣는데요. 어, 이거 쉽네요. 그러면 듣는 대상, 들을 수 있는 것에 와야 해요.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럼 A, 취미를 듣는 거 안 되니까 안 되고 B, 우웨이는 전치사니까 명사랑 같이 올 테고요. 무언 무엇을 위해서. 검사하다 올 수 없고요. 틴인 위에. 네, 적절하겠네요. 조깅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 다음 이 셩인 목소리, F, 지다우, 지각하다.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혹시 목소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는데 그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자주 하는 습관인데 달리기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적절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 셩인 같은 경우는 예제 문제로요. 이미 지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D, 틴인 위에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구조조사 더 뒤에는 명사가 들어간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명사 앞에서 한정어를 만들 때 구조조사 더가 필요하죠. 뭐뭐한 무엇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칸 앞에 구조조사 더가 있다면 빈칸에는 명사가 위치한다. 다시 말해 구조조사 더 뒤에 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뭐가 되죠? 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보는데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치, 공기, 정시, 도시, 제주에 해결하다라는 동사, 안징, 조용하다라는 형용사, 쩌리, 이곳, 신시엔, 형용사로서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쩌리, 더, 더가 보여요. 이곳에 무엇, 헌신시엔. 그리고 사실은 뒤에 있는 신시엔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주어가 비어져 있을 경우에는요. 그것과 호응하는 수라가 또 중요하거든요. 신선할 수 있는 무엇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신선하다가 어울릴까? 도시가 매우 신선하다? 해결하다는 안 되고, 조용하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는 어차피 지우고 시작할 거고, F, 지, 다오, 지각하다. 올 수 있는 것, 도시가 신선할까요? 공기가 신선할까요? 이곳에 공기가 신선하다, 어울리네요. 정답은 A, 콩치가 됩니다. 콩치, 신시엔, 공기가 신선하다.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전략 아까 전에 1번 뭐였나요? 네, 맞아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명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적용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신, 서신, 우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편지 뜻이고요. 신원, 새로 들은 것, 그래서 뉴스, 신, 쥐, 흥미, 샹왕, 인터넷을 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샹왕, 칸, 인터넷으로 무엇을 보는 것은? 시, 헌두어른다 아이하오, 많은 사람들의 취미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볼까요?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적어는 볼 수 있는 대상이어야겠어요. A, 신, 편지. B, 신, 원, 뉴스. 시, 셩인, 목소리, 디싱, 쥐, 흥미. 네, 볼 수 있는 대상 뭐밖에 없죠, 여러분? 일단 두 개 가능할 것 같아요. 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취미이다. 이것은 조금 어색하네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취미이다. 이게 적합하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B, 신, 원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기고 있는데요. 전략 두 번째죠. 더 자 뒤에 오는 명사예요. 네, 전략 두 번째 적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휘량. 휘량하면 우리 달이고요. 동시, 직장 동료. 요디알, 요디알레. 조금 피곤해요. 요디알 난 조금 어려워요. 라는 조금. 주모, 주말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이치, 부사로서 함께, 휘지야. 그럼 집으로 돌아가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완더. 오늘 저녁에 무엇이? 전하오. 정말 좋다. 워 요디알 샹지알레. 아, 나 좀 집이 그리워. 그랬더니 B가 나, 그럼 워만 저거 주모. 이치, 휘지야 칸칸. 빠마바. 그럼 우리 오늘, 이번 주말에. 그럼 우리 오늘 주말에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랑 엄마를 보자. 결국 부모님 뵈러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사실은 B를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위에 것만 봐도 돼요. 괄호형 문제는 실제 여러분이 시험 가셨어도 독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괄호가 있는 앞뒤 문장만 보시면 돼요. 오늘 뭐가 되게 좋대요. A, 휘량, 달. B, 아이하우, 취미, C, 동시. 바로 답을 알 수 있네요. 오늘의 뭐가 좋죠? 네, 달이 너무 좋대요. 여기서는 달이 너무 좋아서 좀 이상하니까 달이 너무 예뻐서 뭐 이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지난번에 동사 그리고 오늘 명사까지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품사 기대하시고요. 어떤 품사가 나올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복습 열심히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